동수와 혜진이가 혜질 무렵 지친 몸으로 마을 초입에 있는 빈집에 들어온 지 오늘이 9일째가 된다. 내일을 기약할 꿈조차 빛이 바랜 두 사람이었다. 우리는 똑같은 흙수저네. 우리는 흙수저도 아닌 똥수저야. 별을 보고 자라면 행복해질까? 당근이지. 추운데 왜 나왔어? 누워있는데 아기가 밖에 나가자고 발길질을 해서 빨리 세상 구경을 하고 싶은가 봐. 난 아직 배롱꽃 한 번도 못 봤는데. 서울에서는 안 펴. 따뜻한 남쪽에서만 피지. 보고 싶어? 응. 배롱꽃이 피려면 아직 6달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6달이면 여름이네. 그때쯤이면 우리 아기 100일도 지나서인데. 그래도 배롱꽃을 보고 싶어. 지붕마다 눈이 쌓인 생오지가 거대한 눈무덤으로 보였다. 눈무덤 속에서 생오지 노인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듯 동수의 이름을 외쳐 불러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아 한동안 마을 안쪽을 두리번 거렸다. 생오지 눈사람 문순태 생오지는 무등산 뒷자락 깊은 골짜기 안에 한가지게 숨어있는 조붓한 마을이다. 버스도 오지 않고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는다. 동수와 혜진이가 해 질 무렵 지친 몸으로 마을 초입에 있는 빈집에 들어온 지 오늘이 9일째가 된다. 그동안 골짜기의 삶이 여름날 한낮 꿈처럼 흘러갔다. 시간 속의 시간을 의식할 수 있을 만큼 깐깐하고 촘촘한 하루하루가 뚜렷하게 이어졌다. 지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난생 처음 사람들로부터 이처럼 환심을 사본 적이 없었다. 9일 전 동수와 혜진이는 새벽 5시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 광주행 버스를 탔다. 굳이 행성지로 남쪽을 택한 것은 어차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길이기에 되도록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었다. 행성지를 미리 약속해 둔 것은 아니었다. 매페호 창구에서 동수가 행성지를 말했을 때 다리가 아픈지 혜진의 맥없는 시선은 줄곧 빈 의자를 찾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광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도시다. 낯선 도시를 찾아가는 그들은 가벼운 설렘도 떨림도 없었다. 한없이 두렵고 무겁기만 했다. 고속버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차장 밖에 무겁게 시선을 들여온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매숙거리는 서울의 냄새와 광란의 색깔, 터질 듯한 욕망과 증오, 어쩌다가 잠깐씩 맛보았던 간질간질한 기쁨이며 아쉬움의 회색빛 그림자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보기 위해서인지도 몰랐다. 그들은 공룡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같은 도시로부터 추방당한 기분이었다. 동수는 잠시 시선을 거두어 두 손으로 흰 오리털 점포로 가린 아랫배를 가볍게 감싸안고 무표정한 얼굴로 차장 밖에 시선을 들이온 혜진의 옆모습을 찬찬히 보았다. 눈두덩이가 약간 부었고 핏기 없는 얼굴은 푸석푸석해 보였다. 동수는 혜진에게 아버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혜진은 혜진은 늘 어금니에 잔뜩 힘을 주고 기어코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내곤 했다. 동수는 설마 혜진이가 집을 나설 때 아버지를 죽였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9개월 전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다. 동수는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인 혜진은 주유소에서 알바 중이었다. 한 달 동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용기를 내어 만난 그들은 동시에 감탄사를 뱉으며 거듭 놀랐다. 온전하지 않은 가정에 그들의 일터가 한 동네에 있다는 것에 놀라고 나이가 같은 것에 다시 놀라고 두 사람 모두 어둡고 눅눅한 반지야바에 살고 있는 것에 또 놀랐다. 혜진은 알콜 중독자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고 동수는 치매를 앓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는 등 처지가 비슷했다. 내일을 기약할 꿈조차 비치바랜 두 사람이었다. 혜진이가 같은 처지에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똑같은 흙수저네 라고 크흑 웃으며 말하자. 동수가 우리는 흙수저도 아닌 똥수저야 라고 했고 그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한바탕 배꼽을 잡고 웃었다. 고속버스에서 내린 두 사람은 터미널 제과점에서 햄버거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근처 마트를 찾아가서 두 달 오면 태어날 아기에게 입힐 베네처 고리며 모자, 조개껍질처럼 앙증맞은 빨간 신발을 샀다. 아기 옷가지를 살 때 혜진은 처음으로 하얀 제비꽃처럼 조그맣게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이 바늘로 동수의 가슴을 콕콕 찌르듯 통증을 느꼈다. 동수는 무거워 보이는 등산화를 신고 있는 혜진에게 가벼운 운동화를 사주었고 혜진은 두 사람의 속옷을 여러 벌 샀다. 혜진은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속옷을 갈아입는다고 했다. 두 사람이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군내버스를 타고 주유소가 있는 종점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다 되어서였다. 첫눈이 내리지 않은 초겨울인데도 시골바람은 매섭게 살을 파고들었다. 오후가 되면서부터 짱짱하던 햇살이 설빛하게 숨고 눈이라도 내릴 것처럼 하늘이 칙칙하게 내려앉아 우물한 분위기였다. 소주와 담배며 싸구려 과자 나부랭이를 파는 종점 허름한 구멍가게에서 치아가 모두 빠져 입이 합죽해진 초로 할머니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여 허기진 배를 채웠다. 동수가 구멍가게 할머니에게 근처에 빈집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리 건너 갈맷빛이 출렁거리는 산골짜기를 가리키며 생오지로 가보라고 건성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합죽의 할머니가 턱 끝으로 가리킨 대로 산자락을 끼고 꼬불꼬불 감고 도는 조붓한 길로 접어들었다. 편백나무와 소나무가 듬성듬성한 자갈길은 울퉁불퉁했고 끝이 보이지 않았다. 동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반들반들한 포장길이고 천당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 가시밭길이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천당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궤적은 이 길보다 훨씬 험했다. 경운기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오솔길 같은 비포장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다. 몸이 무거웠으나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임을 계속했다. 무엇에 홀린 기분이랄까? 두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미지의 세계로 깊숙이 흡입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이미 되돌아 나오기에는 버스길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인가도 없는 후미진 산길이라 조금은 오싹 오싹 두렵기까지 했다. 버스에서 운동화로 바꾸시는 혜진은 발뒤꿈치가 아프다면서 심하게 절뚝거렸다. 큰 바위가 기둥처럼 곱게 꽂혀있는 사모퉁이를 돌자 길은 하늘을 향해 계속 구불구불 감고 돌았다. 밤나무 밑에서 잠시 쉬는 동안 혜진은 다시 등산으로 바꿔 신었다. 해가 짧은 계절이라 4시가 조금 지났는데도 골짜기에는 어슴슴슴 산 그림자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다. 혜진은 두 팔로 아랫비를 감싸안고 다시 걸었고 배낭을 짊어진 동순은 혜진이 벗어준 운동화를 손에 들고 뒤따랐다. 두 번째 사모퉁이를 돌았으나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아기 태어나서 이 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동수가 두꺼운 종이로 손바닥 크기에 별을 오리고 형광 페인트를 칠해 방 천장에 붙이면서 뚜벅 물었다. 동수는 생오지 빈 집에 눌러앉은 후부터 매일 틈나는 대로 방 천장에 별을 오려붙였다.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는데 어느덧 천장의 반이 별로 가득 틀어찼다. 별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면 어쩌지? 혜진이가 두 손으로 아랫비를 감싸안고 고개를 들어 나무 토막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별을 붙이고 있는 동수를 애틋하게 쳐다보며 촉촉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생오지의 자리를 잡은 후부터 그녀의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지고 있었다. 암튼 별을 보고 자라면 엄마 아빠 닮지 않을 거고 우리들처럼 절망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럴까? 별을 보고 자라면 우리 같은 똥수조를 면할 수 있을까? 행복해질까? 당근이지. 당근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리 부러지게 별을 붙이는 거야. 동수는 별 하나를 붙이고 나서 형광등을 끄고 방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천장을 쳐다보았다. 방이 깡깡해지자 머리 위에서 별들이 와르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진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것처럼 거푸 탄성을 질렀다. 너도 누워서 쳐다봐. 진짜로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아. 동수의 다급한 재촉에 혜진이도 두 팔로 방바닥을 짚고 조심스럽게 누웠다. 숨이 가빠지자 연신 한숨을 토해내며 천정을 쳐다보았다. 진짜로 별들이 솟았네? 아, 정말 반짝거리네. 그렇지. 내일부터는 북두칠성을 만들 거야. 우리 아기가 저게 가짜별이라는 걸 알아차릴 때쯤이면 우리는 떠나 있겠지? 혜진은 오래 누워있지 못하고 일어나 앉으며 한숨을 토해내듯이 말했다. 동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천장에서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던 동수는 문득 혜진이와 함께 꽃잎이 불불 날리던 산 벚꽃나무 밑에 느긋하게 누워있었던 때를 떠올렸다. 그날 그들은 죽기 좋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소풍을 가듯 도시락을 싸들고 교회선을 탔다. 그들은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으로 올라갔다. 아무데서나 생을 마감하고 싶지가 않았다. 태어날 때는 자의대로 할 수 없었지만 죽을 때만이라도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고 싶었다. 고층 아파트 옥상이나 호젓한 다리 밑 외딴 철길 먼 바다 고속도로 등도 생각해보았지만 느끼지 않았다. 강이 내려다 보이고 숲이 우거진 산이 좋을 듯 싶었다. 남루하고 비로한 삶의 거푸짓 같은 육신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깊은 산속이 좋을 것 같았다. 산짐승처럼 흔적 없이 떠나고 싶었다. 계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산이 조황색으로 물드는 가을이나 순백의 세상인 겨울도 생각해보았지만 꽃피는 봄날 아침 햇살 퍼지는 시간이라면 덜 외롭고 덜 쓸쓸할 것 같았다. 그들은 자살장소로 이곳 푸른 소나무 숲 속에 오래된 산 벚꽃나무를 선택했다. 꽃도 화사하고 눈앞이 툭 트여서 좋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그들은 타사로운 햇볕 속에 앉아 진한 코발트빛 강물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면서 각기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동수는 죽는다는 것이 조금도 억울하거나 슬프지 않았다. 진짜 슬픈 것은 날이 갈수록 어머니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는 대신 할머니 얼굴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는 자신이 꽃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겠지? 언젠가는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사람은 결코 꽃처럼 영원하지도 아름다울 수도 없어. 꽃은 지고 나면 다시 피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혜진의 말을 동수가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길지 않으면서도 외롭고 힘들었던 삶에 대해 걸레를 씹듯 이야기하면서 산 벚꽃나무 아래서 밤을 새웠다. 혜진은 당장 꽃이 피어 있을 때 꽃과 함께 떠나고 싶다고 했고 동수는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느라 동수 할머니의 요양원 입원은 자꾸만 늦어졌다. 그리고 두 달 후에 만났을 때 혜진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신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유보되었다. 혜진은 아기를 낳을 때 까지만 결행을 연기하자는 동수의 의견에 어렵게 동의해 주었다. 처음에는 임신 때문에 유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아기한테 까지 부모가 겪은 삶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동수의 생각은 달랐다. 생명체의 인격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잉태된 생명을 없애는 것은 죄악임으로 죄를 짓고 떠날 수는 없다고 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그들 두 사람의 의지와는 달리 조물주의 다른 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혜진을 설득했다. 그들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결행을 유보하기로 합의하고 출산하기 좋은 곳을 찾아 생오지까지 온 거였다. 니네 할머니는 요양원에 잘 계시겠지? 뜬금없이 혜진이가 동수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 아빠는 동수는 할머니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혜진의 아버지의 소식을 물었다. 동수는 할머니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다. 서울을 떠나기 이틀 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11일 전에 그는 할머니를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모셔다들인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던 날 새벽에 얼핏 놓아버린 정신줄을 붙잡았는지 할머니는 정확하게 손자의 이름까지 부르며 할미 버리지 말어 라고 몇 번이고 애원했고 동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수는 요양원까지 가는 동안 차 속에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른 새벽 포장마차를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는 두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기 사흘 전 동수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어린 동수에게 할머니는 별이었고 햇살이었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후 동수는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파지 줍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도 집을 나가 헤맨 할머니를 사흘 만에 찾았을 때도 할머니와 헤어질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다. 방문에 열쇠를 채우고 치킨 배달을 끝낸 후 밤늦게 돌아와 보면 옷가지며 이불 잡동산이들과 책 신문지 등이 찍혀져 있거나 똥 범벅이 된 채 어지럽게 널려있곤 했다. 동수는 울부짖으며 방을 치웠다. 그때마다 할머니한테 소리소리 질러대며 화를 냈고 끝내는 엉엉 울고 말았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심신을 친친 묶은 쇠고랑을 풀고 자유롭게 날고 싶었다. 자유롭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하였다. 우리 아빠는 내가 없어져야 사람이 될 거야. 혜진이가 어둠 속에서 푸념처럼 말했다. 동수는 그 말에 안도했다. 혜진이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천장의 종이별들을 쳐다보며 할머니를 생각했다. 그는 밤마다 깜깜한 방에 누워 종이별들을 쳐다보며 할머니와 어머니를 떠올리곤 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종이별이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희미하게 반짝이는 종이별들이 때때로 엄마와 할머니의 얼굴로 보였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태어날 아기도 별을 볼 때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명치 끝이 싸하게 아려왔다. 마을 안쪽에서 왁자하게 개들이 지저댔다. 한 마리가 지지면 마을의 모든 개들이 따라서 지저댔다. 동수와 혜진이는 개 짖는 소리와 닭 회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음을 절감했다. 생후지에 오기를 참 잘했지? 혜진이 말에 동수는 어둠 속에서 빙긋이 웃으며 생후지에 찾아왔던 나를 다시 떠올렸다. 그들이 생후지에 도착했을 때는 설핏하게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군내버스 종점에서 생후지까지 혜진이 때문에 시험시험 걸은 탓도 있지만 꼬박 두 시간이 걸린 셈이다. 마을 초입의 사춤돌이 촘촘히 박히고 반듯하고 야터막한 돌담이 유난히 눈에 띄는 허름한 귀화집을 발견한 그들은 무턱대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썰렁하고 음습한 느낌이 들어 빈집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동순은 망설임 없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를 연발하며 토마루로 올라섰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형광등을 켜보니 키 작은 장롱이며 앞다지 안준뱅이 책상 등 비교적 단촐한 방안 등물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 윗목벽에 걸린 팔절치 크기의 액자 속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진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큰 사진은 회갑잔치 상앞에 옥색 치마에 노란 저고리 차림으로 다수곳하게 앉아있는 둥그스름한 얼굴의 초로 할머니였다. 혼자 회갑잔치 상을 받은 것을 보니 가부인 것 같고 그 옆에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 연탄 짓게 폼을 하고 조금은 삐딱하게 서있는 청년이 남편으로 짐작되었다. 그 외에 여름날 바닷가에서 물빛 원피스에 짙은 색안경을 끼고 서있는 40대 후반의 얄직한 여자와 한 쌍의 결혼사진도 보였다. 동수는 액자 속 사진들을 통해서 이 집의 가족들을 얼추 침착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는지 방에서는 눅눅한 냉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훅 덮쳐왔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단풍이 붉게 물든 설악산 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가을까지는 이방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장작과 마른 솔가지들이 쌓여있어 아궁이에 불부터 지폈다. 냉장고는 전기가 끊겼고 찬장에는 그릇이며 크고 작은 냄비 접시 컵 숟가락 등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찬장 밑 항아리에는 반쯤 쌀이 담겨있었다. 동수는 우선 쌀을 씻어 소체 앉혔다. 동수와 혜진이가 어둠이 짙게 깔려서야 반찬도 없이 맨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데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개들이 왁자하게 지저대더니 밖이 두런두런 소란스러웠다. 그들은 숟가락을 든 채 방문을 열고 스프링 튕기듯 말으로 나갔다. 초겨울에 차가운 달빛이 희끔하게 고인 마당에 연아문명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유령처럼 흐느적거렸다. 활짝 열어놓은 방문으로 세워나간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이는 그들은 모두 허름한 차림의 노인들로 지팡이를 짓고 있거나 유모차에 의지하고 선 채 마루위의 두 사람을 무섭게 찔러보았다. 니기요? 놀러온 학생들인가? 누구들 몇 살이냐? 시방 남의 집에서 뭣들 하는 거요? 애를 뱉고만 그려. 어린 것들이 애를 뱉고 집에서 쫓겨난 게 아냐? 산다리 얼매 안 남았겄는디? 몸을 똑바로 가느지 못하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꺾거나 가슴을 불뚱 내밀고 상반신을 뒤로 젖힌 채 실루엣처럼 흐르적거리는 노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침을 뱉듯이 던졌다. 동수와 혜진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조금은 겁먹은 얼굴로 멀뚱하게 서있기만 했다. 노인들은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그들끼리 두렁거리다가 돌아갔고 가까운 이웃에 산다는 할머니와 이장이라는 할아버지 두 사람만 방으로 들어왔다. 얼굴에 기미가 많은 할머니는 반찬도 없이 냄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혀를 차더니 김치라도 가져오겠다면서 서둘러 다시 나갔고 이장이라는 할아버지만 남았다. 귀를 덮은 쥐색 방암무에 도수 높은 안경을 낀 이장은 이른 살이 훨씬 넘어 보였다. 이장으로부터 홀로 살고 있던 이집주인 할머니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장 말에 동수와 혜지는 동시에 벽에 걸린 액자 속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사진 속 할머니와 두 사람의 시선이 얼핏 마주쳤다. 동수는 꺼림칙하거나 기분이 음음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몸피가 왜소한 데다가 이목구비가 올목졸목한 이장은 유난히 작은 눈을 버릇처럼 자주 끔적거리며 딸이 하나 있었는데 3년 전에 죽고 외손자는 호주로 이민을 갔으니께 마음 푹 놓고 이 집에서 살아 라고 말했다. 이장은 손으로 방바닥을 짚어보고 임산부가 차게 자면 안 된다며 군부를 더 지피라고 했다. 그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두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스스럼 없이 대해주었다. 어떻게 해서 생호지까지 오게 되었는지 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이상한 생호지에는 12가구에 17명이 사는데 모두가 고령의 노인들이고 혼자 사는 할머니가 12명이라고 알려주었다. 주민 17명 중에서 3명이 아파서 거동을 못하고 누워서 지낸다는 것까지 말해주었다. 이장 할아버지는 이야기 도중에 한참 동안 밭은 기침을 쏟아내더니 올해 내 나이가 75인디 이 마을에서 기증 젊어 하면서 어색하게 씩 웃었다. 엉겹결에 동수도 따라 웃고 말았다. 그 사이 오른쪽 볼에 주근깨가 깨알처럼 바뀐 할머니가 황토색 플라스틱 함지에 배추김치며 멸치젓 깻잎 장아찌 구운 김 등 반찬을 푸짐하게 가져왔다. 주근깨 할머니는 반찬을 방바닥에 펼쳐놓으며 먹다만 밥을 마저 먹으라고 채촉했다. 두 사람은 이장과 주근깨 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밥을 두 그릇이나 먹어치웠다. 두 노인들은 그들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희끔희끔 웃었다. 다음 날 아침 겨울의 쌀이 방문을 핥아댈 때까지 늦잠을 잔 동순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혜진이도 푸스스한 얼굴로 동수를 따라 나왔다. 노인들 대여섯 명이 저마다 지팡이를 들고 햇살이 따뜻하게 깔린 마루에 한 줄로 한가롭게 걸터앉아 있는 게 아닌가. 잘 잤어? 좋은 꿈 꿨는가? 아휴 배가 더 불러부르네. 방은 뜻인가? 장롱 속에 입을 있으니께 꺼내서 덮고 자제 어째어? 동수가 나타나자 할머니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며 집에서 가지고 온 먹을거리들을 내밀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고구마 홍시 달걀 감말랭이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짱아지 등이었다. 동수는 할머니들이 가져온 것들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할머니들은 한 시간쯤 머물다가 모두들 지팡이를 짚고 꺾은 몸을 흐느적거리며 돌아갔다. 그림자 같은 할머니들의 뒷모습이 슬프도록 공허했다. 그날부터 동수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 집에 불려가 장작 패기 닭통 치우기 지약 먹고 죽은 게 묻어주기 형광등 갈아주기 닭 잡아주기 월동 대비 수도꼭지 싸주기 등 이것저것 자잘한 일을 도왔다. 일을 해주면 어김없이 그 대가로 쌀이나 반찬 등 먹을거리를 주었다. 자식들한테서 용돈을 많이 받은 노인들은 덜어 돈을 주기도 했다. 생오지에 온 다음날부터 동수는 하루도 느긋하게 집에 붙어있을 날이 없었다. 그날도 동수는 남편 죽고 한 집에서 본처와 함께 살다가 혼자 된 운산댁 할머니 집에 형광등을 갈아주려고 갔다가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오전 내내 첩살의 신세 타령을 들어야만 했다. 가는 집마다 할머니들은 동수를 붙잡고 살아온 이야기를 시시이콜콜 늘어놓거나 마을사람들 흉을 보기 마련이었다. 그 때문에 동수는 생오지 노인들의 속사정을 환하게 꾀고 있었다. 세터택 할머니는 자식이 육남매나 되는데 지난 추석 때는 한놈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고 반촌댁 할머니는 젊어서 앞집 유부남과 바람피우다 쫓겨난 후 남편 죽자 찾아왔는데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교수가 되어서 한달에 용돈을 백만원씩이나 보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올람댁 할머니 집에 수도꼭지를 고쳐주러 갔다가 두 시간 넘게 젊어서 시집살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간신히 빠져나온 동수는 집 가까이에 이르러 죽은께 할머니한테 다시 붙잡혔다. 죽은께 할머니는 동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반색을 하며 팔을 잡아 끌고 집안으로 들어섰다. 팥죽을 쑤었으니 먹고 가라는 거였다. 동수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방안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죽은께 할머니가 형광등을 켜자 방아래 목에 이불을 덮은 채 희고 앙상한 얼굴을 하고 나무 토막처럼 반듯하게 누워있는 할머니 남편 갈밭 양반을 볼 수 있었다. 동수가 인사를 했으나 갈밭 양반은 꼼짝하지도 않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환자 때문인지 방에서는 역한 고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러와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시안에 눈 쌓인 산에서 미끄러져 갚고 골반이 뽀개지고 박이 터져서 산 송장이 되어불었어. 손발 하나 까땅 못 하고 말도 못 쳐. 우리 영감 돌담 쌓는 뒤는 천재였어. 생오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읍내 군청이랑 행교 담은 죄 우리 영감이 싸웠단게. 갈밭 대학댁 할머니가 소반에 파죽을 받쳐 들고 들어오며 푸념처럼 말했다. 그러고 보니 생오지 돌담은 어딘가 달랐다. 어느 집이나 높낮음 없는 가슴높이 돌담이 각단지고 가지런했다. 그래도 저 영감 땜식 어쩌지 못하고 사는구만. 영감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여. 동순은 빨리 먹고 빠져나가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숟갈로 거푸 팥죽을 입에 퍼 넣었다. 동순은 방 안에 가득 꼬인 죽음의 냄새가 정말 싫었다. 되도록 숨을 쉬지 않고 팥죽 한 사발을 허겁지겁 비운 후 도망치듯 방에서 나오자 갈밭 댁 할머니가 색시 갖다 주라며 작은 냄비를 내밀었다. 우리 죽으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우리 집 냉장고는 문이 두 짝이고 따순물도 나와. 그리고 참 우리 죽으면 식량이랑 김치랑 다 갖다 묵어잉.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살기 싫어. 나한테는 사는 것이 죄요. 동순은 곧 죽기라도 할 것처럼 말하는 갈밭 댁 할머니를 쳐다보며 한동안 토마루 앞에 서 있었다. 우리 영감 암만 해도 올 시한을 못 넘길 것 같단께 죽는다고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지만 영감 없이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 동순은 그 말에 발이 얼어붙은 듯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영감 없이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귓전에서 오랫동안 부스럭거렸다. 늙을수록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섭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요. 한숨 섞인 그 말을 뒤로 하고 동순은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나왔다. 발걸음을 재촉해 월남댁 할머니 집 앞을 지나려는데 햇살이 화사하게 일렁이는 돌단 밑에 놓인 아름들이 긴 나무 토막에 노인들 대어시 나란히 한 줄로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왁자하게 잡담을 나누다가 동수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손짓으로 불렀다. 햇살이 참 좋으네요. 할머니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세요? 동수가 할머니들 앞에 바짝 다가가 걸음을 멈추고 섰다. 죽는 이야기 우리는 노상 죽는 이야기만 해요. 생후지에 유일하게 안경을 낀 반촌댁 할머니가 씁쓸한 미소를 날리며 하는 말에 동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인저 우리가 갈대라고는 북망산 한 것뿐인께 총각은 북망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숨 떨어지면 북망산이요. 죽는 거 생각하면 무서워. 나는 사는 것이 더 무섭네. 여럿이 한꾼에 가면 덜 무서울 것 같은데 누가 손잡고 저승문화 꺼져 델다 줬으면 좋겄어. 영감이 마중 나와줄란가? 우리 영감탱이는 거기서도 고주망태가 되어 있을기요. 우리 영감은 젊어 죽어서 나를 못 알아볼 거로구만. 젊어서 갔음께 각시 얻었거째. 그나저나 죽고 나면 누가 나를 오래오래 잊지 않고 생각해 줄란가 몰라? 자식들 있잖요. 택도 없어.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 얼마나 생각하는감? 동수는 서둘러 혜진이한테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바심이 들었으나 차마 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 말뚝처럼 서 있었다. 문득 대추씨처럼 말라 비틀어진 외할머니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눈이라도 내리려는지 햇살을 가린 구름이 검실검실 낮게 가라앉으면서 바람까지 쌩하게 불어왔다. 그때서야 할머니들은 각기 유모차를 밀고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꿈틀꿈틀 마을 안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동수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한동안 그 자리에 먹먹하게 서 있었다.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더니 한낮이 되자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으면서 하늘 한구석이 솔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동수와 혜지는 마루에 나와 골짜기 마을에 눈 내리는 전경에 취했다. 눈이 내려서 때 묻은 갈색의 세상을 단숨에 쓸어버렸다. 동수는 서울에 살면서 눈 내리는 것을 보고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생오지에 눈 내리는 전경은 그 느낌이 달랐다. 세상이 순백색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세상이 이처럼 아름다워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문득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산 벚꽃을 떠올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산 벚꽃이 눈처럼 흐르르 날렸다. 봄이 오면 생오지에도 산 벚꽃이 피겠지? 그렇겠지. 혜진이 혼잣말처럼 무심히 던진 말을 동수가 받았다. 산 벚꽃이 피려면 아직 멀었지? 앞으로 넉 달쯤? 아기를 낳고 한 달 후면? 동수의 말에 혜진이 말끝을 흐렸다. 산 벚꽃이 지고 나면 복사꽃과 백꽃이 피고 백꽃 다음에는 오동나무꽃이 피고 오동꽃 다음에 철죽이 피고 철죽이 지면 철죽 다음에 무슨 꽃이 피지? 맞다. 베론꽃이 피겠구나. 동수, 너는 어떻게 꽃 피는 순서를 그렇게 잘 알아?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늘 창밖 정원을 보면서 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셨거든. 참, 저기 베론꽃 나무가 있네. 동수가 눈이 쏟아지는 마당 끝 단밑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 유고를 엄마 고향 마을 앞산 베론꽃 나무 밑에 뿌렸거든. 그래서 베론꽃을 보면 엄마가 생각나. 동수는 말라 죽은 나무처럼 뼈가 앙상한 베롱나무를 바라보면서 죽은 엄마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은 눈발 속에서 바르르 떨고 있는 이 집 베롱나무도 여름이 오면 모슬린 천처럼 붉고 파슬파슬한 꽃이 피어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술술 내리는 흰 눈발 속에 진홍빛 베론꽃이 몸살나게 핀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순백색과 진홍색의 신비로운 조화에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황홀해지기까지 했다. 그래, 산복꽃이 지고 두세 달쯤 기다리면 이 집 마당에 베론꽃이 필텐데. 동수의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끊기고 말았다. 그들은 말없이 골짜기에 눈 내리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눈이 쌓여가는 세상은 고요 속에 하얗게 가라앉았다. 새들도 날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 움직이는 거라고는 눈발 뿐이었다. 아침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여전히 눈발은 멎지 않았고 생오지는 눈 속에 깊숙이 파묻히고 말았다. 눈 때문에 할머니들 발길도 끊겼다. 동수는 그날 고무래를 들고 가까운 주근깨 할머니 집까지 길을 내다가 금방 다시 눈이 쌓여 포기하고 말았다. 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줄기차게 내렸다. 마을을 내두는 산의 푸른 소나무와 편백나무에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설화가 맺혔고 마을 뒤 대밭도 눈의 무게에 눌려 허리를 구부렸다. 생오지에는 그날 하루 내내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동수가 점심을 먹고 정강이까지 빠지는 눈길을 더듬으며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동수는 그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방에 들어앉아 마지막 종이별을 붙였다. 그리고 그날 밤 동수와 혜지는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 반짝이는 종이별을 쳐다보며 아기별 노래를 흥얼걸었다. 노래를 끝낸 동수는 종이별을 쳐다보면서 혜진에게 태어날 아기를 이장댁 할머니한테 맡기면 잘 키워줄 것 같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이장댁 할머니는 67살로 생오지에서 나이가 제일 적고 건강하며 인정도 많아 보였다. 눈은 사흘째에 계속 내렸다. 대나무숲은 하루 전보다 훨씬 낮아졌고 눈의 무게를 못 이긴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지느라 숲속 여기저기서 눈가루가 연기처럼 치솟았다. 동수는 아침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갔다.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는 전날처럼 가지런한 돌단길을 따라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여전히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이장댁에 들렀다. 이장댁 내외가 아침을 먹다 말고 동수를 맞았다. 이렇게 많이 오는 눈은 처음 봅니다. 눈을 치우지 못해 정강이까지 빠지는 토방에 서서 동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장 내외를 보며 입을 열었다. 큰 산미 골짜기라서 겨울에는 엄청 눈이 와. 장인에도 눈땜씨 일주일 동안이나 길이 막혀 감옥살해를 했단게 일주일 동안이나요? 그나저나 안사람 혈압약 땜씨 큰 걱정이요. 이장의 말은 부인이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이랑 당뇨약 기관제약이 떨어져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생호지에 오는 우편배달부한테 보냈다고 했는데 우편배달부가 눈 때문에 생호지에 들어올 수 없어서 군내버스 종점 청풍상해에 맡겨놓았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다는 거였다. 그럼 약을 빨리 가져와야겠네요. 눈땜씨 못 가. 약 모칠 안 먹는다고 설마 죽게 허겄는가? 이장은 의외로 태어냈다. 그러나 동순은 이장댁 할머니가 약을 먹지 않으면 무슨 병고가 생길 것만 같아 불안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이장댁 할머니의 건강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가서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동순은 그렇게 말하고 당장 종점 마을까지 한다름에 뛰어가기라도 할 것처럼 서둘러 몸을 돌려세웠다. 그 모습을 본 이장이 큰소리로 다급하게 동순을 불렀다. 겁도 없이 이 눈속에 참말로 가겠다고? 예 제가 약 가져올게요. 갈 수 있구수? 눈이 계속 오고 있는데 언제 길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꼭 가겠다면 내 장아를 신게. 이장은 마루 위 신장에서 장아를 꺼내 동수에게 신도록 한 후 튼실한 새끼질로 장아를 여러 겹으로 친친 묶었다. 동수는 그 길로 의기양양에서 이장집에서 나와 혜진이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종점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내린 폭설로 길 주변의 높낮이가 없어져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눈바닥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마을 앞 논따랑이 길을 더듬으며 겨우 정보대 대여섯 개 구간까지 걸음을 옮겼는데도 온몸이 땀벌창이 되었다. 두 다리는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게다가 눈이 계속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다. 몸이 무거워 아무데나 주저앉고 싶었다. 이장한테 괜히 큰 소리를 쳤구나 후회했다. 죽을 힘을 다해 마을에서 1km쯤 걸어 나온 동수는 눈속에 흐물흐물 주저앉고 말았다. 눈속에 파묻히듯 깊숙이 주저앉으니 눈을 퍼부어대는 먹장 하늘만 손바닥만큼 보였다.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을도 산도 보이지 않았다. 그대로 잠들고 싶었다.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장기 한 마리가 꽝꽝 울어대며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동수는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점점 느리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쉬었다가 걸으니 다리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으면서 온몸이 자꾸만 눈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했다. 그는 힘겹게 걸음을 옮기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스팔트 길이고 천당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라는 말을 계속 되뇌었다. 그는 내리는 눈을 보면서 북한강 산기숙에 가지가 찢어지게 피어 있었던 산 벚꽃을 떠올렸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그의 얼굴을 스치는 것만 같았다. 산 벚꽃 잎처럼 흩날리는 눈을 보면서 동수는 문득 눈 내리는 한겨울에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길을 끝없이 헤매며 걷다가 아무데나 누워 단잠에 빠지듯 스르르 눈을 감으면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눈 속에서 죽으면 오히려 따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 아침을 먹고 생오지를 출발한 동수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버스 종점 청풍 상해에 도착했다. 평소에 한 시간 정도면 걸어올 거리를 네 시간이나 걸린 셈이다. 동수는 하얀 눈사람이 되어 어기적거리며 청풍상의 가게로 들어서자 말자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무진 부리는 듯한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고 나온 주인 할머니가 동수 몰골을 보고 소스라 쳤다. 동수와 혜진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라면을 끓여주었던 합죽이 할머니였다. 동수는 가게 할머니가 끓여준 따끈한 커피를 마시고 나서야 정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그래 빈집은 구했어? 네 마을 첫 번째 집에 살고 있어요. 첫 들머리 집이라면 월파때? 동수는 마을 할머니한테 얼빛 들었던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 할머니 외손자 땜에 죽었어. 혈육이라고는 달랑 외손자 하나 있었는디 그 못된 놈이 걸핏하면 돈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렸다. 함께 결국 돈 안 내놓는다고 할머니를 밀어뜨려 갖고 머리가 깨져 죽은 거요. 손자놈은 감옥 가고. 청풍상의 할머니는 묻지도 않은 말을 나불나불 까발리고 나서 혀끝을 찼다. 월파땅 할머니가 죽게 된 사연을 듣고 나자 동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런데 이장은 왜 외손자가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동수는 요양원에 입원시킨 외할머니가 생각났다. 동수는 청풍상의 할머니한테 휴대폰을 빌려 요양원에 전화를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먹고 생오지로 향했다. 망망대해를 헤엄치듯 눈속을 걸으면서도 동수는 할머니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는 날이 어둑어둑 해서야 생오지에 도착했다. 자네는 생오지에 불을 가져오는 전기줄과 같구만 자네가 우리 옆에 있어서 든든 헌해. 이장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날 밤 동수는 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집주인 할머니의 외손자 사진을 오랫도록 들여다보면서 요양원 요양원 할머니 생각에 밤새도록 뒤적였다. 하늘이 무너지듯 나흘째 계속 눈이 내렸다. 동수는 어느 날과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단길을 따라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나흘째 쌓인 눈이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올라 한 발짝 옮기는데도 온몸으로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만큼이나 힘이 들었다. 동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근깨 할머니 집 앞에 서서 가슴 높이 돌담 너머를 기웃거렸다. 아침밥 먹을 시간인데도 집안이 너무 고즈넉 했다. 토방에서 부엌으로 가는 곳에 발자국 하나 눈에 띄지 않았고 마루 위에는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동수는 아마도 할머니가 늦잠을 자겠거니 짐작하고 그대로 걷다가 마루의 쌓인 눈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아 몸을 돌려세웠다. 정갈한 성격의 주근깨 할머니가 마루의 쌓인 눈을 쓸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다. 마당으로 들어가면서 거듭 할머니를 불러보았으나 반응이 없었다. 눈이 푹신하게 쌓인 마루의 발자국 하나 없는 것을 본 그는 다급하게 방문을 열었다. 순간 동수는 주춤했다. 형광등이 켜진 방에 두 내외가 이불도 덮지 않고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 이상했다. 할아버지는 반듯하게 누워있었고 할머니는 남편 손을 잡은 채 엎려 있었다. 다시 큰소리로 할머니를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자세히 보니 두 내외가 모두 마포 수위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머니 머리밭에 놓인 농약병이 보였다. 그때야 동수는 노인 부부의 죽음을 알아차렸다. 그가 짐작하건대 할아버지가 숨이 넘어가자 몸을 씻기고 수위를 입힌 후 자신도 수위로 갈아입고 농약을 마신 것 같았다. 동수의 눈에 방 잇목에 세워놓은 두 짝짜리 문의 냉장고가 보였다. 죽음께 놓인 부부는 마을 사람들이 깊이 잠든 사이에 외롭게 소리도 없이 떠난 것이다. 동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한참 동안 방 안에 서 있었다. 죽은 사람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 팥죽을 얻어먹었을 때 코를 찔렀던 고린내도 나지 않았다. 그는 난생 처음 죽음을 보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숨쉬는 사람과 숨쉬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동수는 죽은 게 할머니 머리맡에 놓여있는 전화로 이정한테 알린 다음 119를 눌렀다. 놀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와달라고 거듭 소리쳤다. 이장이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전화를 한 뒤로도 30분쯤 지나서였다. 우리 할머니 땜시 늦었구먼 두 놓친 내가 죽었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부렸다니께 이장은 부인 때문에 얼굴빛이 어두웠다. 119에는 제가 연락했어요. 자식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자식들 아들 하나 있는 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고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개가를 했는데 아직 손자들은 어리고 이장이 장롱에서 여름용 혼이불을 꺼내 시신을 덮은 다음 개털점퍼 주머니에서 너덜너덜한 수첩을 꺼내 뒤적이며 말했다. 이장은 한참 후에 왼손으로 송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버튼을 눌렀다. 그 눈에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누구에겐가 부음을 전하고 나서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동수 생각에 개가한 며느리한테 알린 것 같았다. 잠시 후에 마을 노인들이 하나 둘 찾아왔다. 아홉 명의 노인들은 죽은 사람과 같은 방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오지 못했다. 불을 지피지 않은 탓으로 방이 맹고리라 모두들 잔뜩 움츠렸다. 아무도 방이 춥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한 시간쯤 지나서 방 안에 전화벨이 울리자 모두들 수술하치들 놀랐다. 이장이 받았다. 119차가 종점까지 왔는디 눈땜씨 생후지에 들어올 수 없어 그냥 되돌아간다는데 이장이 난감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모두 얼굴빛이 어두워지며 한숨을 쏟았다. 제설차가 와서 좀 밀어주면 될 텐디 119 운전사 말이 제설차도 못 온다고 허네요. 허면 우리끼리 치상을 치러야 거꾸만 관은 어쩔 거요 이 눈속에 땅은 누가 어찌게 파고 이장이 면장한테 사정을 해봐 누구인가 다급하게 체근을 하자 이장이 마지 못해 송수하기를 들었다. 이장의 얼굴이 물 머금은 하늘빛으로 편하더니 고개를 돌려 자중을 보았다. 목통이요 조금 전에까지도 통화를 했는디 이장은 신경질적으로 거듭 버튼을 찍어댔다. 누구인가 휴대폰을 꺼내 이장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장이 휴대폰을 열고 번호를 누른 다음 귀에 댔다. 목통 인디 이장의 말에 휴대폰 주인인 감꼴 영감이 한참 동안 이리저리 되작거렸으나 여전히 불통이었다. 다른 노인들도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들고 통화를 시도해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폭설로 길이 막히고 전화까지 목통이 되었으니 생오지는 완전히 죽음의 섬이 되고 만 것이다. 눈댐씨 전화선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오. 작년 겨울에도 그랬었자녀. 누군가 한숨을 섞어 푸념처럼 말했다. 노인들은 대책없이 냉골방에 유령처럼 앉아서 거푸 한숨만 내뿜었다. 쓰러진 아내가 걱정이라면서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한 이장은 한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이 할머니 둘이 부엌으로 나가 불을 지펴 물을 데웠고 감꼴 영감은 입술이나 축이자면서 집에 있는 소재를 가져오겠다고 나갔다. 방에 남은 노인들은 너무 추워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노인들과 함께 시신 옆에 앉아있는 통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는 사람이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음은 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책임과 까다로운 절차를 남긴다는 것을 알았다. 동수는 문득 날아다니는 새들 물속의 고기와 산속의 짐승들의 죽음을 생각했다. 다른 동물들은 자유롭게 살다가 부담도 책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동수는 혜진이와 자신이 죽을 장소로 산속을 택하기를 잘했다 싶었다. 어이 이장택이 죽었다요 이장택이 죽었다니께 집에 소수를 가지러 갔던 감꼴 영감이 헐근거리며 헤엄치듯 마당 안으로 들어서더니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 소리의 방 안과 부엌에 있던 노인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왔다. 동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죽은께 할머니 내외가 죽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더니 기어코 숨을 거두고 만거지리라. 죽은께 할머니 집에 있던 노인들이 모두 이장집으로 몰려갔다. 이장은 숨을 거둔 부인 옆에 처연한 모습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훌쩍거리고 만 있었다. 노인들이 차례대로 이장의 등을 다독이며 탄식과 위로의 말을 했다. 동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윗목 구석에 앉았다. 그는 문득 생오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계속 죽어갈 것이고 그렇게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마을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노인들이 모두 죽고 텅 빈 마을에서 태어날 아기가 돌닷 밑을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겹치자 기분이 울적해졌다. 밤이 되자 노인들은 두 패로 나누어 죽은께 할머니 댁과 이장집에서 밤을 세우기로 했다. 80 넘은 노인들은 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네요. 강골 영감의 말에 일부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하나 둘 돌아가자 막상 두 곳 상가를 지킬 사람은 모두 앞에 열 명도 못 뛰었다. 닷새째 되는 날도 눈은 멎지 않았다. 5일 동안 한방 눈이 계속 내렸고 햇살 한 줄기 내밀지 않았다. 노인들은 죽은 세 사람에 대해 간단하게 치상을 치르기로 하였다. 관을 사올 수도 허리까지 눈이 쌓여 웅구할 수도 땅이 얼어붙어 토강을 팔 수도 없어서 마당 한쪽에 눈무덤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눈무덤을 만들어 놓았다가 눈이 녹고 길이 열리면 장례를 다시 치르기로 한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두 패로 나누어 눈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수도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주근깨 할머니 댁 마당 끝 배롱나무 밑에 쌓인 눈을 치웠다. 그는 눈을 치우면서 갈밭 할아버지는 죽어도 그가 조각 작품 조각작품처럼 가지런하고 각단지게 쌓아놓은 돌담은 계속 남아있겠구나 싶어 자꾸만 담의 눈길이 갔다. 흙이 나올 때까지 눈을 치우자 두 노인의 시신을 대발로 감아 나란히 뉘인 다음 눈을 덮었다. 꽃이 필 때까지 눈이 녹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눈무덤을 만든 다음 누구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들은 종호가 지나서야 마당의 실제 무덤보다 더 큰 눈무덤을 만들고 나서 침통한 표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혜진이가 집 밖에까지 나와 옴실하게 눈을 막고 기다리고 있다가 동수를 맞았다. 혜진은 머리에 눈을 듬뿍 인 채 언제나처럼 두 팔로 아랫배를 느슨하게 감싸안고 있었다. 동수가 보기에 생오지의 온으로 눈에 띄게 배가 불러온 것 같았다. 춘대 왜 나왔어? 누워 있는데 아기가 밖에 나가자고 발결질을 해서 빨리 세상 구경을 하고 싶은가 봐. 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동수 옆으로 바짝 다가섰다. 배롱나무 밑에다 눈무덤을 만들었어. 동수가 혜진의 머리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말했다. 꽃나무 밑에? 응. 배롱꽃나무. 난 아직 배롱꽃 한 번도 못 봤는데 서울에서는 안 펴. 따뜻한 남쪽에서만 피지. 벚꽃보다 더 아름다워? 보고 싶어? 응. 배롱꽃이 필려면 아직 여섯 달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여섯 달이면 여름이네. 그때쯤이면 우리 아기 백일도 지나서인데 그래도 배롱꽃을 보고 싶어. 혜진이가 오랜만에 배롱꽃잎처럼 살포시 웃으며 말하자. 동수가 왼팔로 혜진의 어깨를 힘주어 감싸며 집안으로 들어섰다. 눈발이 더욱 굵어지면서 바람이 건듯 불었다. 지붕마다 눈이 쌓인 생오지가 거대한 눈무덤으로 보였다. 눈무덤 속에서 생오지 노인들이 큰소리로 울부짖듯 동수의 이름을 외쳐 불러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아 한동안 마을 안쪽을 두리번 거렸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